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랜만에 깜짝 일본 영상입니다 네 저희가 일본 여기 뽀키샵에 왔는데 엄청 신기한 뽀키가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난생 처음 오는 버블 캘쳐라는 뽀키고요 여기 안에 캡슐에 상품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보디바다 보디바 오 보디바 초콜릿이야? 어 도디가 비싸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설명서가 있는 것 같아요 1번 해가지고 뚝 떨어뜨리면 여기 이제 구멍에 남는 거고 만약에 꽝은 요 가운데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해요 다시 위로 올라오잖아 즉 타이밍을 잘 맞춰서 뽑아야 한다는 말이겠죠? 맞아맞아 자 제가 한번 실험삼아 자 일본의 이색뽀키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그 다음에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자 100엔에 한판이고요 네 자 시간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 15초 14초 시간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버튼을 누르면 아 오 이렇게 들어가면 꽝 공이 안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갔다 자 이런식으로 진행을 하는 뽀키인데 계속 해보자 구은이야 저거 한번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해보자 나 이거 성공해보고 싶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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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해봐 여기 맞았어 이거 되게 약간 타이밍을 잘 맞춰야되네 구은이 구은이 한번 해볼래? 아 잠깐만 돈 안들어갔어 아 돈 안들어갔어? 돈 들어간 거 같은데? 아니 들어갔는데? 들어갔는데? 오빠가 나 때문에 귀 멈칠뻔 했어 그러게 뭐야? 몰라 신기하다 한번 더 한번 더 아우 타이밍이 어렵다 이게 좀 웃긴게 공 나오는 타이밍이 매번 바뀌어요 아 진짜? 네 그러면 예측을 뭐 할 수가 없네 그냥 좀 더 일찍 하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너 계속 우리 똑같은 때 맞는 거 같지? 아 그니까 그니까 똑같은 걸 하시면 3번 본 거 같지 좀 더 빨리 해볼게요 빨리? 어 그럼 딱 정타해볼까? 아 정확하게? 아 몰라 그냥 그때마다 타이밍이 다르다고 하니까 아 아 똑같다 야 잠깐만 이거 될려나? 오늘 여기로 뽑는 걸 한 열러분 할까? 막 큰 느낌이 들다잉 공이 여기서 좀 내려와서 아니 이게 빨리 나올 때가 있다니까 이거 어떻게 타이밍이 날 수가 없다 어떻게 하지? 애매해 애매합니다 중간쯤 딱 해보자 중간쯤 중간쯤 중간에다가 뭐야 뭐야 정확하게 맞추려면 또 안 맞고 약간 전에서 걔가 똑같은 때 맞네 어 넌 죽었다 언제까지 한 번 언제까지 한 번 똑같이 떨었는지 한번 해보자 야 거리 지금 오기 붙은 거 아니야? 여기 뽑을 때까지 어?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뽑을 때까지 안 나왔어 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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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방해봐 오기 붙은 거 고지와 비싸잖아 근데 고지와 비싸잖아 고지와 비싸긴 비싼데 아 이전옷까지는 안 비싼 거 같은데 죽었다 내가 뽑을 때까지 한다 감히 뽑기 유튜버의 오기를 건드리다 응 아니야 기계를 이길 수 없어 이거는 똑같은 데 내려온다 그게 또 똑같은 데 내려온다 이거 똑같은 데 내려오는 이유가 있어 게임에 이렇게 설정되어있을 거 같은데 게임이 딱 설정되어있어 그냥 하나만 뽑아보고 싶어 오iyim아 오늘 왔다 온다 대박 나 왔다 야 뭐야 그냥 초콜릿이네 크리스피? 아니야 크리스피래 야 죽었다 나 이제 감을 잡았어 제가 생각하는 랜덤 타진 거 같은데 여러분 중에 한번? 랫넘이에요? 어 랫넘 하나만 성공하는 걸로? 아니 한 번 더 해봐야지 그래도 나도 못 뽑았는데 그러니까 주현이가 뽑을 때까지 제가 한번 또 도전을 해봐야겠죠? 네 돈 돈 바꿔 볼 거예요? 네 잠시만요 자 이번에는 저 대신 주현이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맞았고요 제가 이미 한 번 뽑았으니까 주현이도 하나 뽑아야겠죠? 어 뭐야? 어 뭐야? 락이 아닌데 이게 실력인가 봐 뭐야? 뭔데?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아니 뭔데 왜 이렇게 잘하는데? 어 뭔데? 통털이 통털이 왜왜왜 동전이 없어졌어요 동전이 없어졌어요? 동전 떨어졌대요 주현이가 아 천원 날려먹었네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잠깐 여기 넣어놔 어 여기 넣어놔 잘하는데? 아 뭔데 이거 실력인가 봐야 실력인가? 아니 지금 연속 두개 뽑았잖아 아 아깝다 어 또 갑자기 말렸다 실력 실력 아 아깝다 나 실력이 안 실력인가 진짜 실력인가 본데 아 아까워 아 이거 스피드 짝발랐던 방금 스피드가 빠른게 있고 느린게 있는데 그걸 잘 맞춰서 타이밍만 맞추면 아 아깝다 저는 그 타이밍으로 계속해 그냥 어 그 타이밍으로 계속해 그 타이밍으로 계속하고 아유 약간 타이밍이 약간 있는 것 같다 왜요? 저 촬영 잘하고 있는데요? 아 네 보고 있는데요? 아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 두개 뽑으면 실력으로 해줘 아 진짜 이게 실력인가 보네 아 아깝다 조금 빗나간다 계속 그 타이밍으로 아 아 아깝다 isp 5,000원 이거요 아! 이거 빠른거 한 번씩 빠른게 있어 이거 3안도 다 빠른거를? 빠른게 몇번에 한 번씩 오든지 이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데 그렇다! 방금 그건데 괜찮아 방금 그대로 해 그냥 구멍도 그 구멍으로 해 나 이렇게 똑같은걸로 하고 있어 다른 구멍 하지말고 딱 그 구멍으로 똑같은 타이밍에 하면 될거같아요 제가 봤을때 그래도 괜찮은데? 잘하고 있어 그리고 두개만 뽑았잖아 어 두개나 뽑았네 마지막 하나하고 구제할래? 어 마지막 하나하고 딱 천엔정도만 아니 이거 너무 안타이밍이었어 빠른거 빠른거 자 천연만 더 해보죠 만연만 알았어 알았어 자 돈 받고와서 네 주연이가 저보다 훨씬 잘하는거 같아서 아 이거 약간 느끼던거 같아 자 약간 요런각도에서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빨랐다 천천히 천천히 너무 빨리 하니깐 아 아까워 아 아까워 아 아까워 두번 영상 나온거 뭐야 아 그니까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았나봐 주연아 아유아유아유 이거 엄청 빨랐다 아 될거 같으면서도 아쉽게 안되네요 아우 아우 아까워 조금씩 빗나간다 자 두개만 더 두개만 두개만 하나하나만 더 아우 얼마 남았어 4천원 아우 이것만 해야겠다 아까운 우니였나요 아우 다다다다니 아우 저 종이 기운을 내가 받으려고 했는데 주연아 3,000원에 하나만 더 아우 나 못하겠어 갈수 있어 제발 아우 오우 5천원 남았어요 이거 한 번 해! 나 이거 잘 안되는데 나는 뭔가 빠를 것 같아 이번에 아 아니야 이번엔 빠를 것 같아 딱 맞춰 해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 빨랐던건데 그래도 아까 뽑은거 한번 꺼내주세요 캡슐 반납해야 되니까 총 3개 뽑았다 고디바 3개 딱 4만원 정도 쓴 것 같아요 물론 잘 뽑지는 않았지만 요런 뽑기도 있다는 점 저 나름 재밌게 했어요 이게 근데 실력인지 락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미궁 속으로 아 두현이가 너무 잘해서 미궁 속으로 빠져버렸어요 일단 요 세개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네 오늘 맺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일본의 이색뽑기였습니다 뽑을캐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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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